기린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이보다 더 인기 있는 동물이 있다. 바로 오리셔스의 상징과도 같은 자이언트 거북이다. 그런데 공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자이언트 거북이가 짝짓기를 하고 있다. 풀과 씨앗만 먹고도 150년에서 200년을 산다는 자이언트 거북이.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옮겨왔지만 자이언트 거북이만큼은 모리셔스가 고향이란다. 그런 만큼 모리셔스인들에겐 더 각별한 존재다. 그럼 어떤 거북이가 가장 나이가 많을까? 어, 이런 여행객들이 있다. 하지만 나도 궁금하긴 하다. 도미노가 200살 넘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길 바라본다. 버스싱 고맙습니다.